귀엽다 잘 던지죠? 잘 가죠 한마디만 한거에요 오른쪽으로 던져요 충분히 많이 제끼네요 여자는 어차피 거리가 그렇게 많이 안하니까 오비가 별로 없어요 많이 제끼를 수 있는거에요 오른쪽을 더 던져봐 네 무겁죠 저거 하나 둘 굿샷 힘 좋다 오른쪽으로 던진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니까 나한테 배운건 그거밖에 없다니까 그니까 저는 너무 신기한거에요 그저 그저 완전 다르니까 굿샷 굿샷 잘 던지면 돼 잘 던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자기가 인도어가서 자꾸 던지다보면은 이게 내가 던지는 길이 이제 생겨요 그리고 아까 말한 던질때 공이 안받자면 자기가 공을 맞추려고 자꾸 줄여요 그니까 결국에 거리가 나가는거는 나는 공이 있든 없든 냈다 던지는 내 길에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길로 냈다 던지면 되거든요 그니까 공을 맞추려고 하는게 자꾸 스피드가 줄어요 마지막으로 스피드가 다시 하죠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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